이번에는 아쟁총각으로 간다 여러분들 그게 뭐야? 나와 나와 나이스 죽였어? 뭐야 어우 시끄러 다 잡았어 하하하하하 진짜? 저 미쳐나는 하나나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혹시 게임에서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? 아주 잘 미쳐버리겠어 가주시나요? 응 들려요 안녕하세요 응 별로 인사받고 싶지 않아요 가주세요 어 잠깐만 잠깐만 꼈어요 어 고마워요 잘 좀 빼요 네 왜 왜 나 행복할 수가 없어 아 아 안 말린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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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하 companies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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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나는 진지하다. 아이고. 진지하다. 와이소 시리어스 와이소 시리어스 와이소 시리어스 어허 내가 윗집으로 가겠어 윗집엔 아무도 오지 않을거야 좋아 이건 내가 이겼어 아아 절벽이라니 아유 죄송합니다 이야 적들아 들어라 내 목소리를 내가 니네들을 다 잡으러 갈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란 말이야 남자는 연발이지 좋았어 나이스 잡았어 한팀 더 있어 한팀 나 피가 얼마 없어 조심해 빨리 난 구급상재를 빨겠어 조금만 기다려 아아 빨리 먹어 안 말려 아아 저기 있다 창문에 있다 창문에 있어 창문에 어디쪽이야 어디 창문을 말하는거야 저기 큰 건물 큰 건물 창문을 말하는건가 어 큰 건물에 있어요 두명 큰 건물 3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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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 꼭대기에 있는 큰 건물 3층 맨 꼭대기 그래 아 미친 아 미친 아 미친 야아 깜짝 놀랐잖아 아니 당신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거야 내가 여기서 거기서 봤다 내가 여기서 위에 있는거 뻔이야 빨리 살이나 좀말랐대 미안해요 나는 적군 따위 무섭지않아 내게 내게 희망을 주세요 앟 아 이럴수 아 아하하하 이런 된장찌개 진짜 정말 된장찌개 나의 죽음을 전에게 알리진 마라 여기 조매력 죽었어요 트위치 방송 하는 스트리머 조매력이라는 아이 죽었어요 죽이신 분들 감사합니다